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다 먹었잖아 다 먹었잖아 다 먹었어? 진짜 맛있어 그래 그게 진짜 그렇다는 거 우리도 알잖아 새우 시켜봐야지 다 먹었어? 다 먹었어? 다 먹었어 다 먹었어 생크림 피자마자 엔진 마저에 세워 이거 어딨어? 초등학교 3학년 어디있어? 이 엄마 프리미엄이 От beg 앉아! 앉았네! 이빠네! 잘했어! 앉아! 앉아! 기다려! 막을! 손! 다시 이쪽 손! 한 번 더! 손! 이뻐! 잘했네! 잘했어! 이빠네! 잘했어! 끝! 잘했다! 우리 끝! 잘했네! 덕덩이 잘했네! 덕덩이 헝먹이 난 뭐야! 아쉬워! 아쉬워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